지금부터 7월 마스터즈 승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승급식은 2020년 5월 하반기부터 6월 전반기까지의 승급식 대상자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승급식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승급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세일즈 마스터부터 스타 마스터까지 승급식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의 노력과 결실을 인정받는 마스터즈 승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세일즈 마스터란 매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좌우에 각각 250만 PV를 달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일즈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월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힘, 애트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페임, 유비니케어 4종 각 한 세트씩 주어집니다 5월 하반기부터 6월 전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세일즈 마스터로 승급하셨습니다 한국 548명을 포함한 14개국에서 총 841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탄생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승급하신 모든 세일즈 마스터 분들을 대표해서 김명숙, 조현아, 정민영, 뉴 세일즈 마스터님께서 승급소감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뉴 세일즈 마스터님의 승급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 세일즈 마스터 김명숙입니다 저는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교육계의 꽃이라고 불리는 교장을 영예스러운 직으로 긴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히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된 현재 스폰서이신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친분을 쌓아가며 이분들의 좋은 인품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애터미 제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권하는 것이라도 제품의 품질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입니다 제가 만난 제품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효과를 주었습니다 맨 먼저 만난 제품은 해모임과 유산균이었습니다 그동안 웬만한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보았던 저로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살개가 자주 있었어요 점차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다른 것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과 함께 당시 제 딸은 석사 논문을 작성하고 있던 터라 밤을 새는 것이 부지기수였기에 제가 먹는 제품을 먹게 했습니다 밤을 새도 덜 피곤하다고 하며 엄마 이게 뭐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 애터미라는 브랜드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제 스폰서는 원데이 세미나를 저에게 추천했고 동행해 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광경은 제게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지? 대체 애터미가 뭐길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은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며 제 생각이 과감하게 깨지게 되었습니다 애터미가 단순히 사업선이나 비즈니스뿐만이 아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나눔, 베품, 그리고 동반으로 성장하자는, 성공하자는 이런 큰 가치가 이 사업을 이끄는 대표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니 나도 이 사업에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 작게나마 생기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제품, 좋은 의미, 좋은 기업의 마인드 이 세 가지가 또 충족되니 그제서야 애터미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됐고 이거 도전 안 하는 사람이 바보겠네? 해봐서 손해볼 거 없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스폰서님과 논의해서 세일즈 마스터 도전이라는 첫 번째 관문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동기부여를 했으나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사업이나 또 판매라는 게 익숙치 않은 제게 세일즈 마스터는 정말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써봤던 가족들이 가장 먼저 힘이 되어주었고 제가 힘들 때마다 스폰서님들이 밤낮 없이 힘을 주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내가 써봤던 좋은 걸 입소문을 내보자 라는 마인드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숙했던 저도 해냈습니다 지금은 제품을 구매해 주신 분들의 후속 관리를 하면서 이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목표는 3년의 계획입니다 회장님 강의처럼 회사의 교육방법으로 3년간 해서 성공의 길이 보이나 안 보이나 또 되나 안 되나 해볼 참입니다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한 시점에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애터미 마라톤을 해볼 계획입니다 혹시 지금 고민되신다면 해보고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애터미 가족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분명 3년 후 성공의 길 가운데 서 계실 거라 확신이 듭니다 이어서 조연아 뉴 세일즈 마스터님 승급수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 세일즈 마스터 조연아입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아는 언니 권유로 애터미에 가입하고 저는 가입만 하고 사업할 마음은 없었지만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그냥 가볍게 애터미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동영상 중에 회장님께서 하시는 동영상을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고민해왔던 것에 대해서 해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쓰고 주변에 알리고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월 1억까지 볼 수 있대요 거기에다가 해외까지 소비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저는 그날부터 잠을 잃었습니다 저는 구소련 키르기스탄에서 태어났고 1997년 대학원 진학으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결혼하고 취직해서 현재까지 21년차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계속 먹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아이들도 아직 어려서 아무리 제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늘 불안했습니다 저는 쓰리잡까지 해서 자식 교육 다 시켜도 통장에 남아있을 돈은 마이너스 아니면 참 다행일 거라는 생각으로 늘 살아왔습니다 돈 걱정 없이 월 2, 3천만 원을 볼 수 있는 수단을 찾았는데 그 수단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에터미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확실한 도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세일즈 마스터 된 것은 저를 믿고 지지하는 파트너들 덕분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본사를 비롯하여 교육센터도 화상교육으로 전부 바뀌고 있는 거죠 저는 코로나 이전에도 화상교육으로 저희 회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퇴근 후 파트너들이랑 연결하여 화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유튜브로 동영상을 찍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파트너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저의 에터미는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해 정말 박한길 회장님께서 시대를 한 걸음 더 앞서 나간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에터미는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만 알면 이것보다 더 쉬운 사업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정의롭고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우리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훌륭한 사업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가족이 된 저희 파트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런 훌륭한 사업을 만들어 주신 박한길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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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상 교육을 통하여 전 세계 파트너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꼭 월 5천만 원씩 버시는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정민영 뉴 세일즈 마스터는으로부터 승급소감 들어보겠습니다 1% 안에 들어간 성공자 뉴 세일즈 마스터 정민영입니다 제 성격은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생활 총 9년 했고 그 중에 8년을 의류 브랜드에서 매니저까지 근무했습니다 옷이 좋아 시작했고 내 평생 직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큰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집 한 채 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문제는 10년,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결혼, 자녀, 노후, 부모님의 노후까지 준비하려면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월급 생활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았고 사업 또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쯤 어머니가 매일같이 얘기하던 애터미 사업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단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십니다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회사가 없어져서 성공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단계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애터미 사업은 딸들한테 다단계를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1년 거절 끝에 엄마가 언니에게, 언니가 저에게 애터미 세미나를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단계든 10단계든 드러나보자 하고 세미나장을 한번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말 한마디가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자본도, 능력도, 학벌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나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제품을 평생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사업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느새 저희 집에는 모든 생필품이 애터미 제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감동하면서 썼습니다 이 폼클렌즈는 진짜 좋다 칫솔 내가 찾던 거야 다단계는 싫다고 하면서 제품은 좋아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쉬는 날마다 모든 세미나장을 찾아다니고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모조리 찾아보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고 나니 애터미는 남한테 피해줄 일도 없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구나 이분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경제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부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나니 사랑하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전을 잘 전달하지 못한 탓인지 친구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받았고 거절에 대한 익숙함이 없어서 많이 속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강의를 찾아보면서 저를 달랬습니다 인맥이 많지 않아도 애터미 제품이 소개가 나오는 일을 하면서 하나 둘 파트너 사장님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판매사 도전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파트너 사장님들의 꿈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모습을 보니 애터미 하기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글로벌 사업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어벤져스 영앤리치 팀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나중에 성공해서 스시 먹고 싶으면 당일로 일본 다녀오고 쇼핑하고 싶으면 당일로 홍콩 다녀오자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천만 원씩 기부도 하고 전 세계로 여행 다니면서 사업하자 라고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의 말은 곧 나의 현실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혹시 0과 1의 차이를 아시나요? 만약에 제가 슬럼프를 겪으면서도 다단계라는 이유로 애터미를 알아보지 않았더라면 저의 가능성은 0%였을 겁니다 그러나 세미나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의 가능성은 1%가 되었고 그 1%가 보여 저의 가능성은 100%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피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1% 안에 든 성공자이십니다 1% 안에 든 성공자 정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를 다니는 성공한 사업자의 모습이 100%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다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세일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4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힘,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페임, 이브니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와 탭북이 진영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을 하셨습니다 5월 하반기와 6월 전반기에는 한국 143명을 포함한 12개국에서 총 190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승급하신 모든 다이아몬드 마스터분들을 대표해 권춘식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서 승급 소감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7세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권춘식입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하루 일을 하루 버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와서는 나 애터미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애터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 하고 말았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 다단계였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과 팀장님이 충청도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느닷없이 찾아오셔가지고 과거 저도 다단계를 해봤기 때문에 다단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끈질긴지 알아서 다시는 못 찾아오게 하려고 푹 푹 푹 지는 한 여름에 에어컨도 틀지 않고 고장난 선풍기 하나만 틀어놓고 대접도 제대로 안 한 채로 내쫓듯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아들 집에 갔는데 손녀딸이 갑자기 할머니 내일 나랑 세미나 가야 해 라고 이야기해서 어차피 집에 가려면 천안을 지나쳐 가야 했기 때문에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쳤지만 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고 손녀딸과 함께 천안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예전에 다단계 했을 때는 70만원 이상의 가입비 진입비가 있어야 회원 가입이 되었는데 애터미 가입비 진입비 심지어는 자본이 없어도 사업을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건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제품만 소개해도 같이 할 사업자 구축하기 쉽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손녀딸에게 전화가 와서 할머니 이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야 라고 말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애터미 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집이 시골인 탓에 4시간이 걸려 송이산 석세스 세미나를 갔습니다 나의 손녀딸을 도와주기 위해 6개월 이상을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녀왔습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 처음에는 그저 손녀딸을 도와주기 위해 시작했던 애터미가 어느새 나의 꿈을 이루고 싶은 나의 애터미가 되었고 스폰서님이 도전해보자는 말에 바로 하겠다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의 품질 대비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이미 애터미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많아 전달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일즈마스터 도전을 끝내고 나니 용기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서 애터미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나의 시나리오가 자꾸 채워지면서 정상으로 올라가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미루어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하는 걱정들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마트에 가지 않고 집으로 제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덕에 애터미를 찾는 전화가 끊기지 않아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한 번 더 깨닫고 나의 목표를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 가려면 일곱 계단을 올라가야 했고 이제 첫 발을 디뎠으니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 미래가 간절한 사장님들과 함께 재심 협력하여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스폰서인 손녀도 팀장 그 외 스폰서인 며느리도 팀장 저도 팀장이 되어 산대가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24살인 제 손녀도 70이 넘는 저도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안 하면 못하면 바보죠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 사장님들 힘내시고 저 같은 사람도 해냈으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겁내지 말고 도전하세요 애터미 화이팅! 네, 정말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성공을 꿈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한 단계씩 오르고 계시는 77세 청춘을 응원합니다 다음은 샤르누즈 마스터입니다 샤르누즈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두 명 이상의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샤르누즈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1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200만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지가중여행권 2매가 증정됩니다 이번 승급 시기도 많은 분들이 샤르누즈 마스터로 승급하셨습니다 5월 하반기부터 6월 전반기까지 한국 40명을 포함한 5개국에서 총 48명의 샤르누즈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승급을 축하드립니다 승급을 축하드립니다 승급하실 모든 샤르누즈 마스터분들을 대표하여 이재익 앤 여물성 뉴 샤르누즈 마스터님께서 승급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익 뉴 샤르누즈 마스터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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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어려워지고 노후를 준비하던 중에 애터미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애터미가 다가 상관없으면 당부иты 당부료 funk 닥두攝 Dennis 정보를 주신 스폰서님이 enne 과목 properties 덜웠 здоров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준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밝은 모습도 보았고 또 회장님의 강의 중에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을 갖는 것이다 라는 이 말에 저는 결정적으로 애터미를 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정말 친한 친구에게 애터미 사업을 전했는데 야 이 친구야 니가 뭐가 아쉬워 다단계에 빠져서 이러고 있냐고 앞으로 이 따위 다단계에 이야기하려거든 연락도 하지 말고 오지 말라고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많은 소비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전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업과 동시에 한 번도 가보지도 인연도 없는 전주에서 창령에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서 다니는 것도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기에 즐겁게 다녔던 것입니다 멀리 있을 때 제 파트너 사장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형제라인 사장님께서 대신 도움을 주셨고 파트너 사장님께서 제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받다 보니 이제는 많은 사장님들이 스폰서가 되셨고 이제 막 애터미를 알아보는 사장님들은 모두의 파트너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자와도 같은 리더십으로 리더를 해주신 스폰서님 끝까지 손을 잡고 같이 해주신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셨기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 5월에는 시스템 속에 같이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과 같이 반드시 한 단계씩 승급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성공의 8단계를 실천을 하고 또한 각자의 오늘의 목표를 잡고 단톡으로 공유하면서 매일 실천을 하였던 결과 이렇게 그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애터미 사업 이후에 자녀나 노후에 대한 걱정은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 또한 파트너 사장님들과 새로운 도전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지금같이 같이 해오신 파트너 사장님들과 한 단계 더 승급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두 포기하시지 마시고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목표를 하신 꿈을 반드시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스타 마스터입니다 스타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샤르누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스타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1천만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격적인 여행권 4매가 증정됩니다 5월 하반기와 6월 전반기에는 한국 12명을 포함한 2개국에서 총 15명의 스타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럼 승급하신 모든 스타 마스터분들을 대표하여 장명설 뉴 스타 마스터님께서 승급수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산 하늘센터 뉴 스타 마스터 장명설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국어로 시집에 와서 아이사이 키우고 있는 정어조부여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follows 한국어로 사 의논aste와 중국어로 사회의를 배anorzn흐의 중국의 자리에서 아이좋네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지켜보신을 통해 계속해서 지켜보신을 통해 시장에서 지켜보신을 통해 평안한 회장의 균형 생활을 통해 저에게 큰 충격을 받았다 제 작품을 읽어버렸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의 미래의 미래를 다시 생동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이다 興奮地睡不著覺 想馬上開始事業 事業的開始 事業的最初並沒有像我想像的那麼簡單 家人的反對很嚴重 老公說選擇他還是離婚 我真心地解釋說明為什麼要做愛多美 一定會成功的 只要忍那三年 我自信地說一定會成功 老公幾乎瘋狂地說 老公終於答應 老公答應之後 靜靜地關注我 再按著成功 拔個順序地進行 在第三次列舉名單之後 在韓國沒有人賣到我 只能在家附近的洗衣店 美容院 超市分享愛多美 因為韓國語太生疏了 沒有我想像的效果 只能再一次 我上門找上他們 用表情與他們溝通 每次見到他們 我都露出明朗的笑容 說 試著用吧 吃吧 很好的產品 他們看到我的努力 訂購了產品 但是 對愛多美這個事業 沒有興趣 可是我沒有灰心 一直堅持 他們看到我的熱情 給我推薦了新的消費者 通過我不斷地長期管理和參加愛多美的成功學院系統 很多夥伴們都出來做事業了 在愛多美里 一個人的事業很小 但是說很多人加在一起會很棒 感謝又感謝團隊的齊心合力 去年金生局長 夥伴們一起參加了愛多美公司 提供贊助的越南旅行 之前反對的老公們參加旅行 當中思想有了改變 而且我們互相聊的當中 她知道了愛多美的前景和文化 也同時看到了我的付出和變化 而且我們互相聊的當中 她知道了愛多美的前景和文化 也同時看到了我的 成為營銷總監 多虧了老公的大力支持 成為營銷總監 多虧了老公的大力支持 我現在有這麼堅持的後盾 能夠集中精力做愛多美 幫助我的夥伴們 幫助我的夥伴們 要勃勃 感謝又感謝團隊的齊心合力 一個人的優點微不足道 百個人的優點聚在一起力量無窮 在韓國做事業 有很多人支援夥伴們 2-3個小時的路程 會感覺很辛苦 而我不這麼想 對於從中國14億人口 大陸來到我 感覺是特別輕鬆的事情 愛多美的成功系統 讓平方人也能成功 真的太有魅力了 我的熱情永遠不會退卻 直到夥伴們成功的那一天 夥伴們感謝領路人 恭喜 愛多美中國市場開放 愛多美 加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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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去就下 пу一樣 國縣留學的需要開放 對 中國的開放 чего 選擇 更 PHP 更多幸運願車 頁刻 速度成功 成功的希望 願望成功 以上 希望所有參加友課 請教堂的租 成為年青年年年才 高峻伴 早紀元日後 企業 從了百年年從 77歲 的 virus 高峻伴們 重要 愛多美 大些人等 努力 絕對成功 同樣的繳 감동과 열정, 그리고 애터미 비전이 느껴지는 승급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 8월 승급식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마스터즈 승급식을 마치겠습니다. 짜이짼!